파설물이 있는데요. 이 덮어집은 덮지 틀을 이 시장이 대신 여기로 꺼낼 거니까. 수만기한 동안에. 나중에 7, 8, 9가 지나면 수만기한 시간을 다시 넣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. 고생 많으세요. 인지 배수 통로를 하면 슬러지가 약간 찰 겁니다. 이건 10월 초에 다 청소를 하고 나서 법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3개월 정도가 되는 건설이거든요. 네 그렇습니까. 보고 안하고서 내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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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구에도 대비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. 일단 내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만 일단 임시로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임시 사용이 가능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올 여름에 포구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게 상당히 기쁩니다.